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감남산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좋아하셨고 자주 가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감남산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예언이 성취된 산입니다. 에스겔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날 때의 모습이 기록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과 바퀴 달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감남산에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추락하죠.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로마에도 식민지가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시 오실 걸 기대했는데 감남산으로 오신다고 스가리아서가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는 감남산으로 오신다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늘 거하시는 거죠. 기도하시고 게다들과 함께 거하시고 밤에는 감남산에서 주무시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감남산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왔다. 감남산에 내가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언을 성취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감남산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거고요. 두 번째는 감남산에는 감남이 많죠. 올리브. 올리브유로 기름부음 받아야 되는 직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에 기름 부을 때 올리브료 만든 관유를 머리에 뿌렸습니다. 주의기 30장 24절 25절에 감남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곳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그래서 제사장에 뿌리고 또 왕이 세워지면 올리브유로 만든 기름으로 왕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얼마 전에 찰스왕태자가 65년 만에 영국 왕이 됐잖아요. 성유를 뿌리는 사진이 나왔어요. 이렇게 감막이를 해놓고 거기에 기름을 바르는데 기사에 예루살렘에서 난 올리브유를 뿌렸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구시도께서도 감남 올리브 기름부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감남산의 상징이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품에서 늘 안식하시고 재충전하시고 또 나아가서 사역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감남산에 거했다는 그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감남나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우리는 참 감남나무에 접붙여진 감남나무가 된 가지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 사역하시고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받은 저희들도 하나님의 품에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스가리아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재충전했던 것처럼 주님의 품 안에서 참 감남나무신 예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사실 이 말씀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경험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사로 가다 실패하고 돌아오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병들었을 때 이분을 일으켰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나의 안에 거하라. 이분이 큰 깨달음을 얻죠. 동료 선교사가 가르쳐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그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했는데 다 망했는데 붙어있으면 되는구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분이 주님 안에 열심히 거하는 그러한 영성훈련을 하게 되고 이분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진짜 후원자 없이 건너갔지만 정말 페이스미션을 시작했지만 천명이라는 영국 선교사가 따라 들어오는 엄청난 사역을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그러한 우리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감남산에서 거하시면서 재충전을 받아서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신 예수처럼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메시아란 말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감남산에 신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분으로 흘러나오는 기름 부음을 공급받아서 각자 각자의 자리에서 증인의 역할을 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추권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같은 재상으로 부른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증인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포함해서 성경에 진짜 많은 인물들이 거기서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거쳐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누가 어떤 사건들을 겪은 곳인지 우리 이건원 목사님께서 좀 옴니버스식으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옴니버스 자료화물을 띄워야 될 것 같아요. 옴니버스 그러면 이제 3천 년 전으로 감남산의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걸어가는 한 노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뒤로 신하들이 따르고 감남산을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이렇게 반란 때문에 그냥 경황리에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감남산이 그런 슬픔의 그런 역사가 깃든 곳이죠. 그날 밤에 다윗이 시편 두 개 읽습니다. 밤에 하나 새벽에 하나 시편 3편 4편이죠.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 아들 압살롬이 마침내 죽고 감남산에 묻힙니다. 지금도 압살롬의 무덤이 감남산에 있습니다. 장면을 또 바꿉시다. 거기에 뭔가 이제 막 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막 촛불도 있고 우상이 올라가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1천 먼저 드렸던 솔로몬이 그 많은 아내로 인해서 변질돼가지고 거기에 감남산에 금오스 산당을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시죠. 그 감남산은 또 그런 하나님의 그런 아픔과 진노가 또 있었던 그런 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겔 11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감남산에 머물면서 또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막 SF 영화처럼 바퀴가 달린 천사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면이 또 감남산에서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스가리아스에서는 아까 임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가 감남산에 발을 넣었을 때 예루살렘이 둘러쪼개져요. 감남산이 둘러쪼개지는 그런 SF 같은 영화가 또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열두 제자들과 습관을 쫓아 올라가고 쉬고 모닥불 펴놓고 야 조반 먹자. 이런 식으로 제자들과 함께했던 목과적인 장면도 한번 상상해 보시고 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겟세만에에서 기도하시면서 또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러니까 감남산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던 예수님의 기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던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가 쌓인 곳이 또 감남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누가 보고 입사장 50절에 보면 베다니아 감남산에서 베다니아에 살던 예수님이 친구처럼 여겼던 마리아 마르다 나자로와 함께 제자들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십니다. 축복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는 승천의 모습이 있고 거기에 바로 승천교회라고 있죠. 예수님이 떠나셨던 그러한 모습이 감남산에서 연출됐었고 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아까 쭉 나왔던 것처럼 그 감남산에서 마주보는 데가 예루살렘 문이 많이 있는데 동쪽 문을 향하여 들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쪽을 향해서 무덤들이 쫙 지금도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남산은 정말 수많은 역사가 깃든 아름다운 곳이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머무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러한 약속이 깃들어든 참 은혜스러운 산이기도 합니다.